디팩트 얜 그냥 결함임 비탄이란 유물 이름이 너무나 잘 어울린다 니오가 얼마나 슬플까 비탄이란 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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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흐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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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강화했는데 1코 3딜 나오는거 봐 디팩트는 전설이다 저거 골치컬 골치컬 골치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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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꽁 꽁꽁 얼어붙은 첨타비를 디팩트가 걸어갑니다 와 룬축전기 에너지 에너지 다 내고 쓰는 룬축전기 에너지 다 내고 쓰는 룬축전기 고흐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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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치 고흐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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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공주 디펙트 화상보호 화상보호 눈보라 캐리오 눈보라 이거 룬피 감당 안될거 같은데 차가 훔쳤다 천탑의 디펙트가 이겨낼 수 있는 시련은 없다 저걸 막타로 죽여버리네 피니시힘 엘리트 가야겠지 밀집좀주세요 밀집좀주세요 아니 일제사격 쓰는거 보니까 눈 보라 이 카드 왜 있는건데 잔심 잔심 이 카드가 이 카드가 이 카드가 지민이 이럴 수 있는지 이 카드가 지민이 이 카드가 지민이 어택 랩 4 플러스였으면 훨씬 좋았을텐데 축복이 재련의 축복 우다인줄 알았는데 둘다 있는 단어였네드드 재련 재련 차이가 있는건 알겠는데 맨날 헷갈림 호환 먼저 할걸 호환 먼저 할걸 어 일은 이런다 막았네 야 눈보라야 어디갔니 뿔 뽑아버림 엉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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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엉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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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약 도약 도약이다 도약 도약 1관목? 아찔한 이 느낌 아찔한 이 느낌 아 성능은 모르겠고 일제사격 파격 감전은 디펙트면 개축 파격감 썰긴하지 뭐 자수 아 이거 안 지겠지 저거 설마 지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톤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간다. 핵박대리. 밀집 좀 줘. 밀집 모자. 란 디펙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백분열 카드 수준 실화냐. 밀집 모자.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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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데모자 런 디백트 그 아님 아 됐다 뭐 마이크에 대고 꿩을 댄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오겠지 안 나오면 죽지 뭐 중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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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얼중얼 비락시캐 제로 48캔 19,680원 이길래 바로삼 근데 배송 늦는다고 써잇은 드드 위메프에서 샀는데 이거 뭣팀? 뭣 밀집 나왔다 밀집 나왔다 밀집축 밀집축 이 로봇은 밀집이 필요해요 히어로 근데 히어로 마다 서로 다른 에피소드 이벤트가 픽업으로 나오는 가차 개미 의무 교육 과정에 있었다면 이 공개 발전이 마아의 속도로 이루어졌을 것 그거 외운다고 발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9년을... 1대 3격 100분열 그럼 오타쿠가 발전한 거 아닌가? 호비로 밀집 올리니까 호비로가 축전기 복사하면 밀집을 얻는 거 아닐까? ... 으! 으.... 점탑은 위험하단다 이거나 쳐먹어 전에 저거 때렸다가 희생충 나왔던거 생각나네 이빨 더 희생충 나왔던거 생각나네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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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그램 호루루루루루루로그램 ad 미쳤어 미쳤어 진짜 아니 그냥 들어가 쓰레기였던 거 비행기다 블루아크라이브 그 청의석을 주는 것 또한 내 덕분이 아닐까 너희들은 어째서 청의석을 갖고 싶어 하는거지 냉정함 강화 찍어야겠지 나 뭐야 나 방금 냉정 퍼즐 개선했어 그런 유물 없는데 냉정 퍼즐트 냉정 퍼즐트 냉정 퍼즐트 냉정 퍼즐트 언제부터 내가 백년 퍼즐을 쓰고 있다고 착각하지? 생각하지 액트4는 드롭보이면 아휴 진짜 사막은 답이 없다 나의 백방어를 삼벼라 아휴 아휴 뭐 얘는 별로 어렵지도 않겠다 아 아 아 실수함 컷 야 이러는게 어딨어 아니 냉기 이렇게 많은데 얼탱이 이기기 내출 이기기 내출 개시개 개시개 한바퀴 놀았네 골아버림 디펙트 아휴 비트 비트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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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밀집가량 된거 봐. 아유 진짜 골기 싫어. 와 내 밀집. 진짜 밀집 깎일 때 마다. 하늘이 무너지는구만. 이게 맞냐. 이게 맞냐고. 왜 밀집 깎는데. 핵분열 쓰면 안되나? 핵분열을 안써야겠는데. 핵분열을 안써야겠는데. 으악. 하늘이 무너지는 않아서. 액픈 열색 도움이 안 되는구만 쓰기 써야겠는데 도움이 안 되는구만 하루종일 디펙트 욕을 안 했사람이 있다? 디스크 도움이 안 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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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엉 악에 물든 디펙트 또 룸피아? 디펙터 보스 퍼펙트 따위 없다 소비 나오기 전까지 답이 없었는데 어떻게 소비가 나왔네